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폰트럼프 툰즈님의 꿀잼 요청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뽀뽀! 자, 보프랑 걸프가 허기허기 공장에 들어갔어요 아니 보프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만 건들면 안 될 거 같아 에라 몰라 일단 던져봐 날 못 지나간다 뭐야 어 미션을 계속 진행하던 와중에 허기허기가 움직이는 걸 확인했고 거기에 빠피까지 이 자식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오오오 뭐야 저 괴물은 어 나 기절한다 야야 보프야 너 여기서 TV 갈 데가 아니야 지금 빨리 일어나 아우 진짜 쓸데없네 이 자식 이거 역시 랩 중독자 보프씨 기절한 와중에도 랩을 합니다 음.. 아 잠깐만 그래팩이 없네 엥? 자, 선섭이 좀 다가 놓고 뭐죠? 뭐 하려는 거지? 얼큰 니 뭐하는데? 니 남친 잡아먹는다 내가? 아 생각한다 자 그래팩으로 촥촥촥 stop 촥촥 icosann 촥백이 비 him 아 제발 달아 왜 안 맞는 거야 어?osition 역시 허기허기 생명이 있었네요 에이 뭐야? 아 잠깐만 뭐야 허기허씨가 대신 열어줬어? 어... 고마워 허기허씨 일단 나갈게요 좀 허기만식 퓨정이 좀 시장치가 않은데? 뭐야 지가 열어줘 놓고 왜 쫓아오는 거야 또? 안되겠다 포프는 내가 가져가야겠어 응? 이야 간다 도와줘 걸프야 현실과 이상의 차이 골프 망상 속에서는 이미 허기허기 바로 컷 해버렸는데 어림도 없쩡 포프야 아니 니들 뭐하냐 상상 속에서는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야 이거 어 구해줄게 포프야 제발 오케이 됐다 뭐야 허기허기 왜 심장이 약간 금이 가는게 뭔가 마음이 부서지나 아우 저 쓸모없는 녀석 또 기절했어 자 일단 바깥으로 보내놓고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자 그렇다면 그래팩으로 아니 오늘 보프는 거의 뭐 짐덩어리 그 자첸데요 으응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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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제대로 한다 자 어 또 잘못 건드렸네 일단 모르겠고 자 뭐 여기 뭐 프레디까지 나왔고 어 야 이거 점점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거 같기도 한데 에잉에잉에잉에잉 자 아니 이 자식들 일 똑바로 안해 음? 아유 저 오 뭐야 프레디 잡아먹고 결국에 허기허기 허기허기에 과거가 나오네요 어린친구들이 인형들은 전부다 가져가던데 허기허기 빼고 전부다 전부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허기원씨 이 자식 내가 생각에 젖어있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한거야 어 뭐야 허기원씨 난생처음 따뜻한 봉이란걸 받아봤어요 봉인되어있던 허기호기의 마음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허기호씨의 마음이 봉인되었던건 전부다 파피의 짓이군요 뭐야 컴퓨어벨트는 잡아먹힌다 빨리 움직여 오지마 오지마 허기의 불쌍한 과거가 또 나오네요 아이들에게 선택받지는 못하고 괴롭힌만 당하는 그 모습 아야 아야 그만해 아파 아 나 이 자식 이거 자꾸 겁나 슬픈 과거 떠올리고 있는데 먼지거리야 어? 아이고 귀엽다 우리 허기호기 아야 아우 움직여 계속 움직여 잡아먹으려고 뭐 오는게 아니라 같이 노는 수준인데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어라 키시미시? 어우 너무 이뻐 제로도 주워넌 키시미시 어 얘 완전 그냥 망상런에 너무 혼자 오래있다 보니까 망상에 그냥 빠져버렸어 어디서 일로와 으아 뭐야 뭔가 아이고 우리 허기원씨 아주 예쁘게 네일아트까지 받으셨네 이 정도면은 이렇게 빌티 채널 오픈해도 되겄어 진짜 끝이다 아 아니 잠깐 왜 안 움직여 아 진짜 귀엽다 우리 애기 야 여기 꽃도 뽑아주고 그렇게 어 공인되었던 마음이 불렸습니다 감히 내 어기어기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어기어기는 내 장난감이야 흔들지 말라고 나의 베이비들 저 자식들 여기서 내쫓자 봉이 제재된 허기원씨의 포프걸프를 지키러 왔어요 우리 이제부터 전부 깜부에요 혼자서 대군을 상대하는 허기원인데 오 마구 느낀다 안돼 허기원씨 죽는건가 설마 어 오지마 너희들 내가 지킬거야 위험하니까 오지마 내가 다 간다고 할게 어 에라잇 고프 고프 이 자식이 따봉을 날리네 악마 아니야 이거 허기가 대신 당해주고 있구만 이거 안 돼 어어어어어 이거 이렇게 된 이상 허기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제거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가 좀 일 좀 해라 보프야 에라이 마이크 허택 건들지 마 너무 많잖아 허기허기 이쪽으로 넘어와 간다 너에게 타라 좋았어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파피가 없어졌다는데 어딜 갈려고 나야 아가 넌 나에게서 평소에 벗어날 수 없을래 어 설마 설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어 짧지만 정말 즐거웠던 추억이었는데 어 아니야 대신 인생하려고 하지마 아 안됨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따뜻한 감각을 처음 느껴봤어 그라스? 뭐야? 티들아 고마웠어 에지라 우와 안돼!!! 어? 같이 죽자요? 엇? 파피도 마음이 돌아왔나본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마지막에 건넨건 허어어어어 잠깐만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긴건 허기허기의 마음이었군요 근데 저 마음을 다른 이유에 넣으면은 허기허기 부활 가능한거 아니야? 흠 와 이걸 이렇게 희생하다니 어우 죽었다 흐흫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 흐흑 clar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